1월 18일 화요일 밤 11시 정각입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을 다 마치고 이것저것 자료도 보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를 깨우는 삼삼한 책 이거 33권의 자유주의 입문서. 누가 묻지도 따지지도 시키지도 않는데 제가 스스로 이제 숙제로 부여를 해가지고 한 챕터씩 읽어 나가는 건데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네요. 제가 이 책 읽기 다른 책은 예를 들어서 리뷰를 할 때 책 내용과 자기 생각 혼합해가지고 좀 이렇게 영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책은 그냥 내용 그대로 제 생각 하나도 가미시키지 않고 책만 그대로 읽어 나가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책을 예전에 다 읽었던 책을 리뷰를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거든요. 그러고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하게 되니까 도합 세 번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두뇌가 뛸 방하니까 자주 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만 저 같은 둔제들은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고 또 바라건데 혹여나 이런 영상을 많이 남겨놓으면 저는 10대 20대 층에서 딱 이 제목이라든지 이런 게 컨택이 돼가지고 보고 대한민국 좀 좋은 나라 만드는데 손톱만큼이라도 영상이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좀 업로딩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김건희라고 하는 여성이 논란이죠. 그 여성이 뱉어내는 내용이라든지 말투 이거는 논외로 하고요. 저는 김건희 씨 윤석열 씨 부인이잖아요.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기승전 이승만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이승만의 위대함. 북한 의료진은 해낼 수 없는 기술이다. 정말 그 정도 기술이라면 내가 제가 김건희 씨라든지 이런 여성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료진의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돼지를 마취시켜놓고 최고의 의료진이 붙었다. 미스코리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스코리아를. 굉장하죠. 저는 뭐 그것을 어떤 속을 채우는 게 아니라 외형만을 강조하는 어떤 정물성이다. 이렇게 하는 그 어떤 비판을 논외로 하고 기술력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기술력은 예를 들어 수술을 할 때도 화상을 입었다. 또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할 때 그 기술이 들어가는 거니까 기술력만큼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체제는 분절로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종으로 볼 때는 분명 뭔가 타고난 게 있다. 기질이. 그런 생각을 확인하게 되고 과거에 빛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인쇄술 뭐 그전에 또 장영실의 발명품들 뭐 많죠. 은재련술 도공들. 도공이라 하면 이제 그릇 만드는 기술자와 칼 만드는 기술자. 안타깝게도 이제 일본에 가서 대접을 받으면서 일본의 부국을 만드는데 기여해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인종에 내려오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손기술만 뛰어나면 바느질만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아이디어가 가미되어 가지고 이제 손으로 투영이 되니까 이제 창조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상 중에 유튜브 중에 즐겨보는 것 중에 심각한 거 이런 거 보는 것보다 어제도 한 편 봤는데요. 낡은 공구. 버려진 거 있잖아요. 약간 설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던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1800년대 독일제 공구를 완전히 낡았는데 그걸 쫙 분해를 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세척도 하고 또 연마도 하고 너무 복원 불가능한 부속품은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 대체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점차점차 만들어 가지고 정말 근사한 걸로 복원을 해내는 그런 영상 제가 좋아하는데요. 그거 보고 있으면 부럽기도 하고요. 저는 똥손이거든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양말 각잡아 넣기 이 정도에 그치는데 그걸 보면서 많은 반성도 하게 되고요. 나도 다른 꼭 만드는 일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을 할 때 좀 저렇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정성을 들이고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 영상 보면서. 그런데 우리 인종 중에는 분명히 그런 기질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씨의 얼굴을 보면서. 그런데 혹자는 야 그거 뜯어 고친 얼굴이잖아. 요즘은 보니까 눈썹 상꺼풀 이런 건 수술 축에도 안 들더라고요. 쬐고 붙이고 갈아내고 완전히 다 만들죠. 만드는데 저는 그런 어떤 인체관에 대해서는 별로 좀 관대하다고 할까요? 용인하는 부분이 좀 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때요. 혹시나 크리스찬 분들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인간이라고 할 때 손가락이 다쳤다. 손가락을 갈아 끼웠다. 기계로. 인간이다. 손목 갈아 끼웠다. 인간이다.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팔 갈아 넣었다. 인간이다. 어디까지 봐줄 것이냐. 하반신. 인체에 한 절반 정도가 기계를 넣었다. 사고로 인해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어떤 더 신체적인 능력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넣었다. 그런 연구 개발들 지금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뇌다 또는 심장이다. 이거는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한데 심장이 도저히 회생불가하다. 그래서 완전히 기계로 만든 심장으로 대체시켰다. 요즘 돼지 심장 부작용 없이 끼우는 거 지금 성공했다고 합니다만 성공시켜놓고 보니까 옛날에 범죄자다. 이런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만 심장을 갈아 끼워버렸다. 아예 기계로. 아이언맨처럼.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까? 아니면 뇌의 절반 또는 뇌의 전체를 기계로 넣어버렸다. 인공지능으로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우리가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뜯어고쳐야만 거부감이 없느냐라고 볼 때 너무 그렇게 세세하게 따질 건 없다 싶은 생각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으로서 채워야 될 걸 외면하고 너무 정물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외모만을 치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인체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제가 늘 기승전 이승만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한민국 여성들은 정말 이승만 체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죠. 긍정적으로 보자면 주눅 들어있던 여성이 자기의 컴플렉스가 하나 고쳐짐으로써 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남성들도 마찬가지. 요즘은 남성들도 눈썹이라든지 머리 심기라든지 손 많이 대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 여성들 지금 최근에는 가깝게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이 다시금 자기들의 자유를 잃고 일자리라든지 공부할 자유라든지 탈레반에 저항하면서 오늘도 보니까 데모를 하더라고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탈레반들이 총으로 겨누고 위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한민국 여성들은 미국마저도 역사적으로 여성의 참전권이 140년이 지나가지고 주어졌는데 우리는 스타트부터 바로 찍어버렸다. 재원국회 구성하는 최초의 선거인 50선거부터 애기 덜치없고 가가지고 주부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그야말로 혁명이 일어나버렸다. 그래서 대한민국 여성들 정말 기승전, 이승만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전보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저는 몇 년 전에 좀 오래됐는데요. 수상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송금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왕이 될 상이다. 이런 거 말고 그분이 서울대학교 공대 출신일 겁니다. 빼짝 말라가지고 안경 낀, 뿔테 안경 낀 분인데 그분은 먹지에다가 이렇게 손바닥을 찍어요. 찍고 거기에 나타난 거 이름이라든지 아무 출생 배경 같은 거 없이 그것만 딱 찍어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손금간의 거리, 간격, 그 다음에 특정 부위의 길이, 뭐 이런 걸 보면서 또는 진한 정도, 이런 걸 보면서 건강을 진단을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군요. 또는 당신 몇 년 뒤에 간 쪽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보완해서 건강 지키세요. 이런 식으로 활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을 살리는 진단을 내놓더라고요. 와, 대단한 제가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때 그 책을, 그게 얇은 책 찾아보니까 제가 없던데 지금 상하로 돼 있는 건데 나름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마는 제가 하나 강조하는 거는 진한 손금이 좋습니다. 진한 손금 그러니까 통계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 관상도 마찬가지고 족상도 있습니다. 수상학이 있고 족상이 있고 이게 발바닥이라면 약간 대각선으로 완전 수직은 없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앞쪽으로 나 있는 발금을 가진 사람이 왕성하게 움직입니다. 발바닥은 신발 속에 있지만 한 덩어리 같지만 해파리처럼 다 근육 덩어리거든요. 장근육 덩어리 그런 사람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업무 능률도 많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통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곡류 깨를 쫙 뿌려가지고 점을 보고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저는 손금의 진한 정도를 기억에 남습니다. 그거는 어린애라도 할 수 있는 당연한 말이기도 합니다만 손금이 진하면 건강합니다. 당연히 예를 들어 운동 아니라 노동을 하더라도 손금이 진하죠. 좀 투박하게 그런 사람들은 힘이 좋죠. 체육 측정을 할 때 체력 측정을 할 때 안 빠지는 게 악력입니다. 어르신들 노인 체력 측정을 할 때도 안 빠지는 게 악력이고요. 하다못해 할아버지들이 나중에 어르신들이 힘이 정말 노쇄해지면 음료수 병을 못 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기력과 바로 밑에 오고요. 또 목소리 크기 그러니까 후 하고 이제 숨을 뻗어내는 거 폐활량을 보는 그 두 가지가 건강에 다른 측정 방법도 있습니다만 바로 밑에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참고해봄직해요. 그러면 체력이 좋으면 수명이 길어지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체력이 좋으면 건강이 좋아지느냐 그것도 필요 조건이긴 합니다만 체력 좋아도 단명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건강하고 이퀄되는 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정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력이라는 것과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이퀄되는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정도입니다. 근데 관상에 있어서도 관상도 어느 정도의 통계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관습치라고 할까요? 누적된 통계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사람 좋아 보인다. 저 사람은 무서워 보인다. 거칠어 보인다. 거칠어 보이는 거는 대체로 밝혀지죠. 그런데 FBI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수사 분야에서도 그렇고 뛰어난 수사관들은 거의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짐작을 하고 정황들을 정거를 수집하는 거죠. 거의 정확하게 잡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저는 넘거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팔 흔드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성격이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 그건 이제 제가 재미로 예측하기 위해서 보는 거고 제가 보는 거는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인체를 인체를 세색, 기호, 온, 식, 변, 면 이렇게 해서 제가 앞글자를 따서 있는 리스트가 8가지가 있습니다. 세는 자세 그 다음에 색깔 혓바닥 색깔 안구 색깔 홍채를 가지고 건강이라든지 측정하는 그런 것도 이제 발달된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분 상태 눈으로 육안으로 가능하죠. 호흡 호흡이 짧냐 깊냐 또는 기나 느리냐 심박수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어떤 걸 먹느냐 또 어떤 걸 배설해 내느냐 색깔 점도 모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수면 상태 이런 걸 봐서 이제 그 사람의 기분 상태를 체크하고 또 어린아이 경우에는 이 아이는 조금 붕 떠 있습니다. 집중도를 좀 높이려면 음식은 이렇게 잠은 이렇게 옷차림을 어떻게 해서 체온을 어떻게 몸의 자세를 어떻게 필요하다면 운동으로 이런 진단을 하는데 필요하고 또 인바디 같은 걸 통해가지고 운동처방을 하는 근거로 삼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가서 막연하게 전보고 이런 거는 글쎄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지금 안 그래도 연말연시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이제 또 음력 같은 걸 따로 하는 것도 참 그런데 이 시즌에 무언가 보러 다니지 않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빨리 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아까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거는 선거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은 사실은 그 앞전에 갖고 있던 문화 풍속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은 역설적으로 식민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쳐 더러워 머리 길고 말이야 도로 깔아 도로 깔아 우리 새마을운동도 위대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개똥하고 더럽다이 도로 깔자 청량을 하자 청량이라고 하니까 또 신용하 교수가 생각나는데 조선의 혈맥을 끊기 위해 산에다가 쇠말뚝을 꽂았다 라고 하면서 쇠말뚝 파리 잘 해먹은 신용하 교수 요즘은 환단고기 파리 한다고 칼럼 한 번씩 내놓습니다. 저쪽으로 훈조까지 올라가가지고 난리죠 말타고 다녔는거 어쩌고 하는데 그런 그전 세대에서 이어져 오던 아비투수를 효과적으로 끊는게 식민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를 능가하는 저는 혁명이라고 봐요. 하지만 그게 완전하게 삭둑 잘리진 않고 어느정도 묻어있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묻어있기도 하고요. 또는 원래 이랬다 우리 선조들이 이런식으로 역시나 전통이란 이름으로 계속 꼬리가 이어져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의식과 물질이 원래 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같이 갑니다. 짝으로 한상으로 가는데 우리 개인만 보더라도 놓고 보더라도 상인이다. 손님들에게 참신한 물건을 깨끗하게 내놓고 고를 수 있도록 선택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인사 잘 하고 상냥하게 굴고 그래야 평판을 얻고 내가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행위 자기의 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트레이닝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얻은 돈으로 차도 한번 사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차와 버금가는 레벨 만큼의 교양을 몸에 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정교육 잘 안 된 20대 철부지에게 BMW 딱 사줬다. 타고 다녀 키 딱 던져줬다. 부앙 하면서 창문 밖으로 가을에 팍 뱉고 담배 꽁초 팍 팍 날라 나오고 이런 거죠. 그게 언밸런스 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비투스라는 것도 미국을 넘가하는 스위스를 넘가하는 경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정말 당장 내일 아침에 콩고 공화국에 갖다 놔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바로 흡수되어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아비투스를 갖고 있는 사람도 저는 있다고 봐요. 천참 만배이긴 한데 그것을 몽땅 합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상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나라의 발전과 함께 정치혁명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게 전근대적인 풍습 대표적으로 우리 엄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 몰래 차 대시보도에 부적을 넣어놓고 이렇게 하시기도 한데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만큼은 제가 자식 된 도리로서 비난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그 방법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만큼은 그런 걸 버리면 좋은데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완전한 단절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너무 비난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연민을 가지면서 좀 빨리 털어내면 좋긴 하겠어요. 저도 그것뿐만 아니라 경조사 문화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좀 바뀌고 제사 문화 같은 거 중국조차 하지 않는 제사 문화 그런 것도 좀 틀어냈으면 좋겠고 가족들이 모이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저도 생각해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굳이 제사상 차리고 이런 거 언급하지만 정성으로 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인정하지만 홍동 백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따지고 해가지고 절하고 이런 거 말고 말고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계기는 다른 방법으로도 만들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점점 문화를 바꿔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좌우할 것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보는 문화가 가장 센 데가 어디냐? 전라도, 경상도죠.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세지거든요. 전라도, 경상도가 양분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치 구도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 욕할 거 없고 이쪽에서 저쪽 반사다 이러면서 욕할 거 없습니다.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그게 세집니다. 도시 지역으로 갈수록 그게 약화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빨리 떨쳐버리는 게 좀 더 수준 높은 정치를 만드는 데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들어와서 이슈가 된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